이게 아마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온 주식일 겁니다. 천만 원을 사서 10년을 갖고 계셨으면 21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이었어요. 저퍼에다가 플러스 고성장이면 이게 대박을 주는 환상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퍼가 상륙한 게 1992년입니다. 1월 3일 날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문호가 개방됐어요. 그 전에 우리는 퍼는 몰랐어요. 퍼는 수입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PR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PR혁명의 핵심으로 있었던 대안투자신탁에 제가 모시고 계셨던 본부장님.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너는 똘똘하니까 고위팀으로 와라 해서 저를 스카우트에 갔던 본부장님이 이때 당시에 1991년, 2년 요 무렵 당시에 펀드매니저, 대리급 펀드매니저였어요. 1992년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를 이제 그 본부장님이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떤 기준을 투자하냐. 외국 서적을 사서 이때는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걸 볼 수가 없고요. 외국에서 이제 항공우편으로 신청하면 그 책이 와서 그 책 보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정보가 과학처럼 글로벌화 돼 있지 않는 거예요. 92년.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또 PR 같은 게 외국에는 있어도 대한민국은 전혀 무관한 이렇게 동떨어진 세상이 사실 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91년 한 여름 정도부터 내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살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외국 책을 사 갖고 와서 이제 그 항공우편으로 이제 수입해 갖고 와서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아 외국 사람들은 PR라는 걸 갖고 투자를 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 이제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리였던 이제 펀드매니저 대리였던 그분이 저퍼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대한투자신탁 운용력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찾아봐라 해서 쭉 찾아 갖고 그걸 미리 다 사놨거든요. 그리고 92년에 딱 시장이 개방되니까 저퍼주를 외국 사람들이 미친데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샀던 저퍼주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 이전에는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이 이제 펀드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PR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이게 이제 그때는 테마로 이렇게 많이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트럭카주에서 건설, 금융, 무역 이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증권, 삼성증권 그때 없었으니까 뭐 동원증권,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 한투증권인데 옛날에는 그렇죠. 네. 한신증권이었습니다. 네. 한신증권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대신증권 올라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짓기 투자는, 모멘텀 투자는 이제 이런 형태만 사실 다 투자를 했었고 이게 PR인 무료. 그냥 돈의 매니저조차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선구적으로 개척한 분이 제가 모시던 운용목무장이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바로 태강산업. 예. 태강산업, 항공기동통신, 신용. 이게 신용와코르 이제 소금 만든 회사입니다. 대한화산업같이. 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시고 외국인들이 막 갑자기 막 쓸어 담아갔고 이때 이제 연초에 태강산업이 PR이 약 두 배로 여전히 저렴했었는데 사람들은 다 안 샀죠. 태강산업 같은 거. 야, 섬유산업이 이제 다 함부로 갔다 이래서 다 안 샀는데 외국인들은 PR이 두 배라 해서 막 사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뀐 거고 그 이전에 80년대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트로이카, 건설, 금융, 무역 이런 것들은 이때는 다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PR이 생긴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건 바로 이 한국이동통신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태강산업, 그 다음에 신용, 대한화섬 이런 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저포혁명 이래 가지고 이제 한때 사실 유행해서 1900, 90년대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별불로 없는 주식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태강산업 같은 경우에 PR가 2였는데 그거는 인후 좀 과하게 뭐랄까 좀 이제 좀 평가받는 그런 면이 있었다곤 하더라도 이 태강산업의 PR이 10배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뭐 5, 6대면 사실 적당하죠. 뭐 섬유하는데 저평가 산업인 거죠. 저성장 산업인 거죠. 실제로 보면 막 올랐다가 다시 운이 치다. 딴 거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포혁명, 이것도 이제 우리가 혁명, 이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실 절대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딱 한 종목, 한국이동통신은 이거는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한국이동통신이 1990년 9월 달에 4,163원 하다가 2000년도에 87만 4,759원. 와, 이거 만약에 오랜 밤부터 울고 가야 수행이 될 정도면. 이게 아마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올린 주식일 겁니다. 4,163원에서 87만 4,759원이니까 이게 209배가 오른 거예요. 천만 원을 사서 10년을 갖고 계셨으면 21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왜 한국이동통신은 이게 유독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강산업이나 이런 것도 꽤 오르긴 했는데 대개 한 5배나 10배나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었거든요. 한국이동통신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건 한국이동통신이 처음에 저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업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동통신은 벽돌폰 들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대개 상류층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몇백만 원 주고 들고 다니던 그런 사치품이었는데 이게 1999년 되면 전 국민이 한 때 다 보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다 보급되는 그 가격이 대략 보면 한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슈팅했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인터넷에서 결국은 모바일로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제 KT나 이런 데서 유선으로 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국이동통신이 이때는 SK텔레콤을 바꿨습니다. SK텔레콤 같은 데서 무선통신을 무선으로 다들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세상이 펼쳐질 거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SKT가 영화 같은 거를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걸 하면서 이때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리는 시절이거든요. 비디오 가게가 다 없어지고 그 비디오 가게 역할을 SK텔레콤이 할 거다. 해서 주가가 그 다음에 87만 4천 원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지금 휴대폰으로 다 인터넷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가게는 다 없어졌고 이제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화를 보는 시절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돈 번 게 SK텔레콤이 아니고 넷플릭스였어요. 처음에 사실은 한국이동통신 여기서 이제 아마 이것도 조금 기억이 나의 연식이 좀 있으신 분도 기억하실 거 같고 아마 그럴 텐데 처음에 한국이동통신이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아이폰 생기기 전에 그때 이게 이제 모바일로 인터넷 사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 사용료를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에 이제 먼저 접속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게임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 안 되고 있다가 그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내고 나면서부터 이제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 사용료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SK텔레콤이 그 데이터 사용료를 갖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애플이 아이폰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깨버린 거고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앱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애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했던 구글이라든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지금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사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그 기술이 도입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돈 번 거는 그때 당시에 대개 부각받았던 기업이 아니고 전혀 별도의 이제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퍼에다가 플러스 고성장이면 이게 대박을 주는 환상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한국의 가치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퍼를 먼저 접근해요. 저퍼를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뭐 성장이 좀 있으면은 부가적으로 좀 있으면 좋은 이런 형태로 접근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의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레이엄식의 방식이고 피터 리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고성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투자하라 하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위대한 기업이 꼴을 고성장하는 기업.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 그게 이제 PR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하는 기업이 적정한 가격. 너무 과한 가격에 또 지불하면 곤란하니까 좀 적정한 가격일 때 사는. 그게 이제 피터 리치의 투자 방법이 핵심인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6만 2천 067원에 얘기했었던 에코프로가 바로 이게 저퍼 플러스 고성장의 환상 조합이었던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 이때 얘기할 때 PR이 3.3배였어요. 그리고 매년 지금 70% 80% 성장을 하는 회사가 PR이 3.3이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이동통신의 사례가 지금 재현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에코프로 얘기할 때 한국이동통신이 생각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6만 2천 67원 하던 게 153만 9천 원까지 장중에 찍었던 거고요. 이게 불과 1년에 24배가 오른 겁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1년에 24배 오를 주식을 추천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의무 책임 이게 누구한테 있죠? 증권회사 지식센터한테. 이런 겁니다. 그 역할을 당신들이 안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답답한 놈을 판다는 심정으로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해서 했으면 그러면 칭찬해 주고 상장을 줘야지. 아니 에코프로 60만 원 할 때 매도 리포트 쓴 애를 금강문장이 표창을 주면 어떡하냐고. 60만 원 리포트 쓰고 거의 150만 원 가졌는데. 이게 이때 천만 원 투자했으면 2억 4천이 됐었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드디어 PBR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ER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BR이 새롭게 투자 지표로 등장했는데 그 등장한 계기가 미래에셋하고 관계가 있어요. 미래에셋이 98년 12월 4일날 한국의 뮤추얼 펀드라는 걸 만들면서 들여왔고 핵심 멤버들이 아까 한신증권, 지금은 한국투자증권 그 출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했고 이때에 적립형 3억 만들기 펀드. 이게 붐이 되게 많이 불어서 이거 이제 아마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하나증권 신림력 지점에서 이제 제가 브로크 할 때인데 PBR 할 때인데 그때 우리도 많이 왔었지만 하나증권도. 미래에서 그 옆에는 줄 세웠어요 사람들 진짜로. 펀드 들려고 아침부터 막 줄 서 있었다고요. 진짜 이때가 제일 이제 대한민국 펀드 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좀 아름다웠던 화랑이었고요. 보시듯이 2005년에 계좌수가 562만 개, 754만 개, 2007년에 1484만 개를 고점으로 찍었고요. 1484만 개니까 이제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5천만 인구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만큼 이때 이게 사실은. 이게 13조였다가 2008년에 76조였다는 거예요. 2008년이니까 지금 곱하기 한 선후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네. 한 3, 400조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이제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주식형 펀드에 지금 수탁고 얼마냐 하면 70조입니다. 미래에서 주탁고 만큼도 2010년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의 투자업계 금 두께는 진짜 태보의 한계를 끌었거든요. 이게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의 재가하고도 사실 관계가 깊고요. 미래에서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많고요. 미래에서 시 펀드 전성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코스피 지수가 1500을 돌파하면서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펀드가 누적 수익률 500%를 넘었고 같은 해 6월 1700을 넘었을 때는 600을 돌파했고 2007년 7월에는 700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98년도 정도에 설정된 펀드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이게 빠른 속도로 수익률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몰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군민이가 이제 핵 여기 한 방을 먹인 거고요. 2011년에 이제 1000%를 찍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고 은행에서 줄 서서 펀드를 가입하는 진품경이 연출되게 됐다는 최대로 이제 아까 총 70조가 있었고 이때 이제 인디펜던스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각각 11조 정도씩 최고치 있었는데 이 최고치 때 운영하셨던 펀드 매니저가 바로 서재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펀드 매니저 업계에서는 사실 전사 같은 경우에요.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수익률이나 뭐 여러모로 좀 안 좋아서 좀 그랬지만 2007년 이 무렵에는 이제 진짜 최고의 펀드 매니저셨고요. 이때 왜 피베리 생겼냐. 펀드에는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 펀드에 들어온 돈 갖고 이제 특정 자산운용사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사서 그 주권 올라가죠.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그 좋아진 수익률을 보고 사람들이 또 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주식을 살 때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한투나 대투운용에서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또 사게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증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와서 이게 처음에는 수익률이 좋아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돈 때문에 자기들이 사 있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또 올라가서 수익률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돈을 갖고 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OCI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 주들이 그때 이 인디펜던스 디스커브리 펀드의 주포였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엔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가치평가를 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를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우리한테 주문 주는 것은 지금 미래시시단 말입니다. 미래시시 지금 계속해서 그 주식들을 사고 있어요. PR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PR 10배니까 아 이거는 되게 저렴합니다 하고 이제 매수 리포트를 썼는데 2배 올라요. 그러면 이제 PR 20배인데 아 20배도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4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또 매수를 쓰는데 거기서 또 2배 오르면 PR 40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숨이 가빠 우기 시작하거든요. 40배는 비싼 거니까 PR 40배는 매수를 쓰기가 곤란해져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년치 3년치 앞에 걸 땡겨입니다. 올해 연말 시점 기준 40배지만 이 OCI 라든지 현대중고면 앞으로 장사가 계속 잘 돼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되게 늘어날 거니까 2년 뒤 3년 뒤에는 PR 20배 뭐 10배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전히 싸다 해서 매수 리포트를 냅니다. 거기서 또 2배 올라가서 80이 되면 이제 그걸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계속 미래에서 주문을 주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잖아요. 매수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PBR입니다. PBR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현대중공업이 PR이 적정 PR은 1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PBR 1위는 그게 왜 적정한 건지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현대중공업 PBR은 2위를 주겠습니다. 2위도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PBR을 적정 PR 1위에서 2위를 주면 주가가 2배 올라도 나는 계속해서 매수를 써지거든요. PBR 4위를 주면 그러면 4배 올라도 계속 매수를 써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부터 잘못된 거예요. PBR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으면 맨날 본부장이 PR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PR 사실 없었는데 하면서 지가 해갖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PR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때 이후에 되게 승승장구했었거든요. 수용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자기 자랑한다고 맨날 나 때는 PR이 없었는데 하면서 기가 딱히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저는 알지만 지금 있는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 해보면 다 얘기하는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이나 얘기하지 그 이전에 97년에 IMF 때 주식시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1980년대 객장에 다 나가서 주식할 때는 너희들이 아냐고 나는 가봤다고 그때 다 했다고 역사적으로 이게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BR은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생긴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제대로 이런 거 관련해서 학문적인 학술적으로 공부한 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미국은 PR인데 우리는 PR이 0.9인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도 여기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영란 의원이라는 사람이 기업신당에서 하는 얘기가 미국처럼 애플에 PR을 받으면 PBR을 받으면 삼성전자가 얼마에 들어? 200만 원이 된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PBR이 왜 높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이 나서서 입만 살아가지고 지가 마침 전문가처럼 떨고 나니 내가 보면 답답하죠. 진짜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PR에서 2012년 정도가 되면 저퍼 혁명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PBR이 대체가 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PR하고 PBR을 좀 혼용해서 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PBR은 버려야 돼요. 진짜. PBR 갖고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제 근원적인 이유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처음 생긴 것부터 이게 뭐랄까 좀 정당하지 못한 이제 좀 불건전하게 좀 생긴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PBR 같은 얘기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종우 센터장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깝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할 때 저 이제 대학투자신탁에 제가 펀드매니저 할 때 가끔씩 와서 이제 시황 이렇게 이제 경제나 시황이나 이런 거 이제 말씀하고 하셨었거든요. 그때부터 아 저분 되게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하고 하셨던 거 하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리서치센터장 이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증권 쪽은 많이 저기 이직이 많으니까 2012년에는 이제 솔로몬 투자증권이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장 하셨던 거 같아요. 구미스 하신 말씀이 금융업종의 경우에 투자지표로 대부분 PBR을 사용하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같은 IT주에도 산정이 쉽고 신뢰가 높은 PBR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때도 PBR을 썼었어요. 이게 특성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다 현금화가 용이한 이제 시가법 시가로 평가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도 PBR을 썼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PR을 쭉 쓰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이게 등락이 심하니까 이제 실적이 되게 나쁠 때는 PR이 뭐 PR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적이 좋을 때는 PR 3배 4배도 나오는데 세배 4배도 이걸 배수를 하기가 좀 내년에 나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삼성전자의 적정 PR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PBR을 좀 보조제표로 쓰다가 점차 PBR을 많이 쓰게 된 그런 역사에 대한 지금 말씀인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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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